어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악수현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난달 1월 30일 중국 신장 자치구 악수현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계속하여 규모 4에서 5의 강진들이 2월 28일 화요일 현재까지 발생 중이며 물론 당연히 우선시 되는 것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중국 핵무기 관련 시설이 있는 곳이고 또한 중국의 주요 강진 발생 지역이기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며 또한 지난 2월 23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근 지역인 타지키스탄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을 한 것도 매우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1월 30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규모 6.1의 강진 발생 6일 후에 2월 6일에 터키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동서균형을 맞추는 지진이 타지키스탄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2월 23일에 발생하였고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계속하여 강진들이 발생 중이기에 이 지진의 방향이 신장을 강하게 칠지 아니면 칭하이에서 최근 강진들이 발생 중이므로 칭하이를 칠지 아니면 최근 중국 전역에서 군발 지진들이 발생 중이므로 중국 다른 내륙 지역을 칠지는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의 추 최소 규모 6 이상 그리고 7이 넘는 강진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위기라는 것만큼은 확실시 되어 보입니다. 지진에 관심이 조금 있는 분이시라면 최근 지진에 대하여 불길한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요 활성 단층대에서 지진들이 발생 중이고 활화산지대 역시 꿈틀거리고 있으며 지진의 규모가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작은 지진들이 반복되다가 큰 지진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지만 규모 5급 이상의 지진들이 반복되다가 규모 7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역시 많습니다. 중국 수천성 남쪽에 있는 낙산시에서 100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중국의 낙산대불은 건립된 지 1200여 년이 지난 세계 최대의 석각대불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낙산대불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종교적인 부분이기에 심해어라든지 동물들의 지진 전조현상들이나 지진광 지진운동보다도 더 비현실적인 내용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낙산대불이 눈물을 흘린 이유는 무엇이고 그렇다면 수천성에 있는 낙산대불이 눈물을 흘렸으므로 수천성 대지진이 발생하여 산샤댐이 붕괴되는 것인가? 1976년 7월 탕산대지진 때에도 낙산대불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비현실적인 내용이지만 말씀드려봤습니다.